바둑에 알파고가 있다면 의료계에는 왓슨이 있습니다. 지역의 한 병원이 암치료에 특화된 AI 인공지능 의사인 왓슨을 도입해 정식 진료에 들어갔습니다. 환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김성민 기자입니다. 최근 유방암 3기 진단을 받고 유방일보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40대 환자입니다. 재발을 막기 위한 항암치료 약물 선택을 위해 인공지능 의사인 왓슨에게 질문을 합니다. 환자의 나이와 의료기록, 검사 결과 등을 입력하자 왓슨은 어떤 약물이 환자에게 적합한지 알려줍니다. 주의사항이나 부작용은 없는지, 항암치료 시 또 생존률은 얼마나 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각 분야의 의사 5명이 왓슨이 내놓은 답과 비교했는데 일치한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천만 페이지가 넘는 500여 종의 의학 관련 자료를 검색하는데 10여 척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인공지능 왓슨은 조력자 역할을 넘어 의료진의 효율적인 결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최신 의학 정보를 알 수 있어 환자들이 멀리 수도권으로 발품을 파는 불편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선진화된 의료들을 우리 지역에서도 접할 수 있다. 그런 중요한 툴로서 왓슨 폰콜러지가 이번에 도입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신반의했던 환자들도 만족한다는 반응입니다. 의견이 일치했다고 하더라고요. 컴퓨터가 제시한 거랑 선생님 의견이랑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선생님 믿고 치료에 따르려고 합니다. 병원 측은 유방암과 폐암, 대장암 등 6개 암에 대해 왓슨을 시범적으로 활용한 뒤 앞으로 다른 암에도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TJB 김성민입니다. 김성민입니다.